바른 길을 걸으면 점점 강해집니다입니다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바른 길을 걸으면 점점 강해집니다 시작! 바른 길을 걸으면 점점 강해집니다 제가 항상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를 잘하는 것 또 하나는 살을 빼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고 살을 잘 뺄 수 있을까 하면서 정보도 많이 찾아 봅니다 그러면 꼭 이런 광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2주면 당신도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4주만에 하는 영어 초보 탈출 당신에게만 알려줍니다 4주면 20kg이 빠집니다 이 약만 먹었는데 10kg이 빠졌어요 이런 광고들을 딱 보고는 좀 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20kg을 빼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조금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대부분 허위 광고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렇게 된다고 한들 부작용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꾸준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꾸준하게 식습관을 관리하면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 상화를 공부하면서 봤었던 대부분의 왕들은 처음부터 악한 왕이거나 처음에는 훌륭했다가 말년이 되면 꼭 타락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우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을 찾음에 형통화했다가 말년에는 교만하여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담 왕은 유일하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졌더라 용두사미가 아니라 대기만상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걷고 있는 바른 길이 얼마나 축복의 길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아를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특이하게 적교했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아버지와는 달리라는 말이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우시아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양을 직접 하려고 하였습니다 무려 80명의 제사장들이 따라와서 말렸지만 듣지 않고 함부로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병 한지로 살다가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 요담은 다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를 다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처럼 격길로 빠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들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또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함부로 분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요담은 왕으로서 어떤 직무를 하였습니까?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하였습니다 윗문 윗문은 위에 있는 문이 아니고 북쪽을 향하는 문입니다 성전의 북쪽 방향에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윗문을 건축한 것은 왕궁에서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는 문을 건축한 것입니다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언제나 성전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벨의 성벽을 많이 중축하여 방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산중의 성급들을 건축하고 수풀 가운데 망대까지 지어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안문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의 안문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 망고루와 보리 망고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안문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유다가 안문을 이겼습니다 안문이 다시 유다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으로 했을 때에 유다가 다시 강성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요담이 전략을 잘 세웠거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용맹하거나 정치력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걸었다를 영어로 봤더니 Steadfastly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확고하게라는 뜻입니다 요담이 하나님 여호 앞에서 확고하게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Steadfastly의 뜻을 자세히 풀어왔더니 Strongly and without stopping 이렇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멈추는 것이 없이 강하게라는 뜻입니다 요담은 멈추지 않고 강하게 여호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결국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강한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을 하며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점점 강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건강 때문에 걷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유행이 되어 여기저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걷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막상 걸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얼만큼 걷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걷는 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잘 가지 않고 이렇게 걷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멈추지 않고 강하게 걷는 사람은 반드시 점점 강해집니다 체력이 강해지고 정신력도 강해집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존스 오키스 대학 연구 결과 매일 7000보 이상만 걸어도 사망 위험이 49%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걸어도 점점 강해집니다 그냥 매일 걸어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망 위험이 몇 프로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이런 청년의 스피릿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체력이 강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강해져서 어떤 불가능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엄청 강한 자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26장 말씀을 다시 보니 우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강성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했는데 매우 강성했다가 결국 교만해졌습니다 매우 강성했다가 결국 꺾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해지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강해집니다 어디까지 강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교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나도 내가 강해지는 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즘 양식 말씀이 사무엘상을 나가고 있는데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자가 점점 강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항상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식 말씀인 사무엘상 18장만 보더라도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자신의 딸마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 또한 그런 와중에 편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공을 세어봤자 사울 신기만 건든다며 피하지도 않습니다 더 불레색과 열심히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에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이 바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왕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다윗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걷는 모든 순간이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핍박 속에서 18년 동안이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때에 다윗은 점점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걷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이 무조건 평탄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걸으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나선영 목자님이 황송준 형제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파주까지 신발을 갔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까? 왜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사를 하십니다 무엇보다 선영 목자님이 점점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선영 목자님이 다녀와서 파트 단톡방에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실 심방 오기 전부터 긴장이 되었는지 뭘 먹으면 탈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만큼의 권한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동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준 형제가 수양에 오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녀왔을 때 이런 글을 심정을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권한에 조금이나마 동참했다는 이 글을 봤을 때 이 글만 봐도 얼마나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준 형제가 수양에는 못을지라도 말씀 공문하겠다고 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선영 목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자님들의 이런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걷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점점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에 미숙사모님, 사라사모님과 함께 충주에 있는 한하늘 자매를 신방하였습니다 오가는 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넘어와서 초긴장하며 운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멀고 오래 걸리는 길을 달려 피곤했지만 하늘 자매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완전 등록을 하자 모든 피로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늘 자매를 만난 후에 또 천안에 있는 나반성 목자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연락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연락을 도무지 받지 않아서 무작정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연락도 없이 불쑥 이제 근무하기 시작한 한의원을 찾아갔다가 반성 목자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심히 제가 그저 성격을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연 앞에서 몸짓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강하신 미숙사모님이 먼저 담대하게 들어가셔서 반성 목자를 만났습니다 뒤따라 들어가 만날 때 반성 목자가 애써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를 감사해야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어주었습니다 진료 중이어서 또 자기가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눈치를 보니라 길게 만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도 해주고 일하는 것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 광주에 도착하니 긴 토기 하나 와 있었습니다 이제 퇴근했네요 중간 생략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간 생략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1대1 하며 살지 않았다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 같네요 저 여기서도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광주 내려가서 뵙겠습니다 이 톡을 본 순간 또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소망을 좀 놓고 있었는데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돕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점점 더 강해지도록 도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양들에게 사랑과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미숙 사모님의 스피릿을 배워서 무조건 도전하고 부딪혀서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이런 결단과 다짐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을 통해 저를 점점 강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수양일을 앞두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양들을 만나고 돕는 모든 것들이 작은 물건 하나라도 옮기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양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28장에는 요담을 이어 왕이 된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1절 하반절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이카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버지 오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는데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드는 길, 우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3절에서는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가증한 일이라고 했고 19절에서는 망령대에 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하스가 걷는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하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랑과 북이스라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하루 동안에만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유다에 왔습니다 아하스의 요청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도리어 이때가 기회다 하며 유다를 쳤습니다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다 갖다 바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아하스가 공고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며 성정에서 가장 앞뒤가 안 맞는 글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9절에서는 누가 공고할 때에 라우멘티 어떤 말이 이어집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가 공고하니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회개를 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정말 아하스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람의 우상들이 아람을 도와서 아람이 강한 것이라며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각성음의 상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이 느껴집니까? 점점 약해졌습니다 요담이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한 나를 만들었는데 아하스로 인하여 점점 약해졌습니다 또한 점점 악해졌습니다 점점 정신을 잃은 자가 되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를 버렸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바른 길을 버리고 가증한 길을 걸었을 때에 아하스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가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쫓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점점 강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신은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역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기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때에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우상의 길을 따라갈 때는 점점 약해지고 악해지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 앞에서 걷는 바른 길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체험하고 점점 강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